쟤가 뭘 해야 됐었죠? 아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였지? 그런데 길을 모르겠었는데 어디보자 이쪽으로 일단 타면 되겠지? 음... 아잇 어라? 내가 저걸 뽑았나? 자 이제 포레스트랜드 파트로 빨리 가봅시다 어이구 저렇게 아키라처럼 멈출 수도 있었나 이거 어떻게 이렇게 아잇 Yourself 아... 제작자가 낭만이 뭔지 알아 야 야 저거 어떻게 부수냐? 아 몇번 때리다보면 되는구나 아 몇번 때리다보면 되는구나 아니 애들이 좀 쎄졌어요 굿 아래에 또 뭐있어? 아 아 나 얘네 싫은데 얘네 너무 단단해 오이 쉣 쟤 쟤 꼈다 저들을 죽이자 굿 굿 굿 굿 굿 불안으로 굿 굿 굿 굿 굿 굿 자 근데 저긴 뭐야? 물이 아아아 그렇지 이제는 물이 있는게 정상이긴 하지 오 헤엄칠 수 있는 메카가 나오나? 유적같은 것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어? 수정이다 드디어 수정이 나왔다 안그래도 수정 필요했는데 이게 빅댐 조사야? 아저씨 무슨 일입니까? 구강군 병사들 다 별거 없던데 킹플라이 검문소 히힛 낯선 무장집단이 나타났다 그리고 노즈카 두 명이 동팎을 시작해서 흔들리는 동안 죽어버렸다 전쟁 중의 부산과 부산을 포함하고 최소 2개의 집단이 있다는 거네? 좀더듕? 좀더듕? 안심해 무슨 소리야? 구강파 흠..뭐가 어떻게 된거에요 지금? 음..정커들 흠..북쪽이라 일단 가보면 알겠죠? 이거? 무슨 위쳐 하는거 같구만 흠.. 그럼 끝이야? 그럴거면 내리게 하지마 근데 진짜 여기저기 시체가 많네요 상자 엘던패스 귀찮으니까 이게 1부같은 경우에는 이 마왕의 아들 벨제부를 주인공으로 하고 있고 2부는 부제가 천사영웅이라고 되어있었거든요 1부 딱 그 마지막 파트때 나왔었던 파란머리 소년 아마도 걔가 천사영웅일텐데 아마도 걔랑 싸우는건가봐 그럼 내리게 하지말라니까 그럼 내리게 하지말라니까? 어? 어? 다 먹었네 그럼 여기서 날아가죠 이걸 굳이 뛰어갈 이유가 없잖아 아.. 아.. 여기도 이제 물이 이렇게 흐르는구나 야.. 이야.. 흐앗.. 흐앗..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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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정포 아니야 저거? 있어봐 아 자석이 없네 하씨 사우베이 기숙하다 아니 들으면 좋아하겠네 어 여기지? 헐 그걸 막아놨어? 빨리 가지 아니 위험하대잖아 비켜 야 방금 저건 뭐냐? 아 저 위에 아이씨 아이씨 아이차 아이참 아아 이거 앞으로만 쏠 수 있구나 하긴 그렇겠지 앞에 달려있으니까 괜찮으시죠? 저 갑니다 알파 랍토르급 아니면은 이걸로도 충분하다고요? 불타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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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이 마지 데야바인 잔아가 아 너희들 혹시 도와주시기 위해 왔어? 사람을 찾았다 앙도뉴한 소녀를 찾았다 여성아? 혹시 그 여성아? 거길 또 가요? 이런 씨 아니 지 혼자 뭘 할 수 있다고 엔지니어가 거길 따라 들어가 뭐야 쟤도 퀘스트가 생겼네? 일단 현상금 하나만 봤죠 뭔가 새로 생긴 게 되게 많다 배틀탱크 프레임? 어 모터바이크 프레임 뭐가 많지만 일단은 갑시다 지금 뭐 현상금 사냥하고 놀 때가 아니니까 못 올라가지 이거 정말 개똥 같구만 호떡 아 아니 근데 르 지바 전함을 또 갈 줄은 몰랐네 여기는 들어가는 것도 귀찮단 말이지 어어 여깄네 예쁘다는 건 인정해주네 아 뭐 아니 ... 너희도 없을까? 너희도 없을까? 魔物! 봐라, 셰프! 너희도 부끄러워 하하하 좀 두려워 듣고 놀라게 너희도 너희도 가장 강한 악마 벨ゼブ 너희도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지만 말해보니까 무서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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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이렇게 생무시한다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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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나야겠는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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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죽으려고? 우리 베르제가 얼마나 센데? 잠시만, 어디에 갈까? 말해! 가만히 있어야지! 애는 왜 이래, 갑자기? 제발, 가만히 있어야지! 정리해야지! 어떻게 할까? 알았다. 바로, 우리에게도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에게도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에게도 가만히 있어야지. 우리에게도 가만히 있어야지. 아니, 아버지? 흠. 그렇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가만히 있어야지. 1부에서는 후반부 이후부터 베르제 라고만 부르거든요. 베르였나? 어쨌든. 2부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4부에서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면, 그들은 어디에 물을 떠났을까? 그랬었죠. 그럼, 그들은 어디에 버렸어? 그럼 거기로 가야돼? 일로 못가? 장난쳐 지금 나랑? 어라? 아 저런데서 나왔었나? 아 저런데서 괜히 패스타 트래블 했네? 에이 개판이구만 선관은 이 땅에 빠져버렸어 그렇군요 엄청나게 슬쩍으로 부산에 부산이 있었어 그래도 선관은 무시하구나 미차크차 감정이잖아 이즈가 싱크리 이집테 미다이나 나는 사실 아래쪽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어 바로 옆에 왔네 응? 아 크게 점프가 이정도도 올라가 이젠? 이빙 오오 개쩔어 가보자 목적이 뭘까? 그 친구들 어 이거 못 먹어? 그냥 갑시다 귀찮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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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군! 이 장면은 이 장면이 없지 않습니다 얜 또 누구야? 새로운 등장인분인가 봐 정말 잘 찾았다 마스칸? 찾... 찾았다! 믿으세요! 에피 총군! 음... 그래서... 아마 기관실입니다 아는 애인가봐 걸렸어 어냐 어냐? 네즈미가 있는 것 같아 생긴건 형이 좀 쥐새끼 같긴 한데 내 집사님의 전쟁에 전쟁을 받는 것 같아 목소리가 호조에요? 저런... 바... 버릴버렸어 죽는 건... 무리까... 야무엔...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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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도적인 물리력이라 생각했나보지 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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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relent... 있었어요 비디ichen 하하핳하핳하핳 나는 맨몸으로는 저런거 이길 자신 없는데? 근데 이 게임의 방향성이 약간 아쉬운거는 사실 다른게 아니에요 저는 나는 데모에서 십몇년 전에 했었던 범피트롯의 향기를 느꼈어 그래서 내가 기대한건 탱크랑 그 로봇으로 로봇 전투가 주가 되는걸 기대했어 근데 이거는 탱크같은걸로 하는 전투는 한 3알 4알 밖에 안되고 스토리 진행의 나머지 6,7알은 전부 다 맨몸격투라 그게 좀 아쉬워요 나는 맨몸 액션을 바라지 않았어 전혀 전혀 바라지 않았어 아 진짜? 대체 소문이 어떻게 난거니 그거 대체 마물에 대한 소문은 누가 내고 있는거냐 이 게임의 악마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은 되게 악동같은 면밖에 없단 말이야 두려움에 벌벌 떠는 존재들처럼 인식 우리의 악마들처럼 인식 우리의 악마들처럼 인식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어 그 히게초빈 절대 잊지마 이게 사람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었을거니 이 악마들이 위험하다고 근데 이게 전혀 위험하지 않은데 아니 누가 그런 소문을 낸거야 겁쟁이 아냐 그냥 전설같은거 아닐까 전설같은거 아닐까 넌 아는게 뭐가 있니 아나 어 어 상자는 못 놓치지 르지바전암 지도4 어 그럼 나 지도3는 못먹었는데 전에 지내갈때 2까지 먹었던거같은디 걔네들 겁대가리도 없고 보면은 이제 꺼낼때가 됐나봅니다 자 어디로 올라가야되니 호잇 오우쉣 야 슈퍼점프 장난아니다잉 엄마? 아 길이 있었니? 아 몰랐네 아 지나가게 해줘 아 나 점퍼맥가 별로 안좋았는데 오쉣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진짜 이런거 보면은 메카 액션 잘만들어놨어요 얘네 근데 왜 안써먹냐고 스토리에서 아 아니 잘 만들어놓고 왜 왜 맨몸격투를 시키는건데 대체 그럴거면 데빌메이 크라이를 하지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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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를 못 꺼내는 파트 아 부분들도 있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복도에서 그건 꺼낼 수 있나보네 안 꺼내봤네 아 아 아 점프메카 너무 약해 근데 나는 탱크가 좋아 어어어 앞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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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씨 터질뻔했네 당장 그 뭐냐 뭐 애니메이션도 그렇긴 했지만 벌레인간이랑 싸울때도 맨몸이었고 스토리에서 맨몸 전투 강제되는게 몇번 있긴 있었어요 뭔가 이거 저거 다 하려다가 좀 놓치게 된게 많은거 같아 저건데 절로 올라갈 필요없지않나 저거 가자 점프 아 아니 넌 할 수 있어 너는 큰일을 할 수 있는 아이야 오케이 굿 아잇 아 배트라머 요런데 말고 그 아잇 있잖아 그 복도들 거기도 꺼낼 수 있었나보네 내가 그냥 귀찮아서 맨몸으로 싸운거였구만 어어 뒤에 뭐 있는거같은데 없었어 왼쪽에 뭐 있을거같은데 어 노란색깔 노란색 있으면 뭐있어 보통 아니 뭐할라그랬다 아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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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kunt 야템 내놔 총 호떡 저기있다 아 바이크 전용이야 그래도 고기동 커스텀 가석이 26이나 빨라지는데요 미쳤네 방어력은 쓰레기가 돼버리네 레벨이 11 이런 11 정말 짜다 가자 가자 아키라 브레이크 너무 좋고 오 굿 한바퀴 더 돌릴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게 이게 내가 지금 이어폰을 쓰고 있는데 평소에는 오 잠시만요 형님 평소에는 그냥 스피커를 써 와 너무 아프다 아무튼 이어폰으로 하니까 뭔가 잡음이 들리네 갑자기 또 왔어 그만하 이것들아 야 나 꼈다 그쵸 저도 알 수가 없어 어 또 있어 5번 자 핫 가자 오케이 아 키가 조금만 작았으면 호떡 호떡 어버 나오긴 아닌가 나왔다 나오긴 나왔는데 허접 나왔다 스피커로 페이씨 멀 자 어 지구 시기 시기 건 멀 점피트로 너무 좋아합니다 괴롭긴 하네요 저기 속작이 있었구나 몰랐어 근데 한글 아니지 않았어요? 왠지 한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솔직히 플스2로 나왔던 1편도 한국에서 망해가지고 덤핀 쳐서 나도 해본거라 그때 아직도 기억나 그 한우리 홈페이지를 들어가니까 덤핑 치는 게임들이 꽤 많았었어 3,000원 5,000원 이런것들 2,000원짜리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게임 5개인가를 골라서 배송비 포함해서 2만원 안되게 샀거든요 그때 근데 웃긴건 그때 덤핑으로 샀던 게임들 중에 재밌게 한게 진짜 많았어 아까 말했던 범피트롯도 그렇고 그 NBA스트리트라는 길거리 농구게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개 재밌었어 진짜 그거 진짜 재밌었어 왜 덤핑 쳤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가 너무 재밌었는데 그거 농구를 거의 모르는 사람도 재밌게 할 수 있을 정도였어 접대용으로도 잘 써먹었고 심심할때 나 혼자서도 잘했고 갓겐 많았는데 그때 당시 아무튼 전작이 그렇게 덤핑을 쳤으니 정발을 할 리가 없지 심지어 PSP때는 한굴하 가뭄이었는데 어 이런게 있었네 이런게 있었네 으음 8레벨 10레벨 조건이 빡세구만 조건이 일찍 흠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헤이! 오 레벨이 올랐네? 스포일 음... 맞다. 라오의 지휘 있었지. 이따 써야겠다. 보스전 할게. 야 이거 누가 봐도 뭐 있는데? 아이고 와 내려오길 잘했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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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탕 보스탕이다 그거 뭔데요? 저건... 마... 마사카... 아오쌍 아... 아... 저건... 아크바리움이다 저건 대폭발 터지잖아 공격하면 라오는 기겁할만하지 미친거 아냐? 다같이 죽자는거야? 어? 그정도 충격은 괜찮나봐 그정도 안납 automat지 않나? 아... 아크바리움으로 꾸준거 아냐? 아크바리움으로 충격이 아니었구나 열흘간 충격이예야돼 아이씨 지만 멋있는거 타고 나는 나도 나도 범비트로 탈래 왜 니만 타는데 내가 1분때는 참았는데 2분때는 못참겠다 빨리 내놔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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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건 뭐야 아... 아 지 혼자 개멋있는거 아네 지금 만일 죽어 임마 내가 대사 끝까지 들어줄 것 같아? 너가 죽을라 누군가! 미희로 도와주세요! 그들을 덤벼라! 오오오오! 도와주세요! 적은 도봉은 죽을라! 너가 살아있다면! 진 봄의 나사가 아딘이 났다. 각오는 좋은가? 큐흠! 에피가 도망쳤어! 악농이라는 것은 다이찌만 도망쳐야겠다. 그들은 다이찌로 고급하고, 국어군에 맡겨라. 지금 아쿠아늄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네 알았어요 아쿠아늄웅 획득 대용량 미사일 포드? 아니 그게 왜 점프 메카용인데 어? 아니 이거 멋대가리 없다고 이거 아니 이거 말고 탱크는 멋있어 이거 멋대가리 없어서 싫다고 아 진짜 아쿠아늄웅은 아쿠아늄웅은 아쿠아늄웅을 아쿠아늄웅은 아 아직 서른살이 안되서 모르는구나 아쿠아늄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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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을걸은게 아쿠아늄웅이 아니 이거를 굳이 돌아가서 말한다고? 뭐 무슨 얘기하려고 시덥자는 거기만 해봐 그랬죠 그럽시다 야 타 이 게임은 맵이 다 커 뛰어다니면 끝이 없어 그래도 지난번에 저남 처음 왔을 때보다는 훨씬 사정이 낮긴 한 거야 그때는 탱크 타고 다녀야 했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바이크가 훨씬 빠르지 와 이거는 최하층까지 연결이 돼있네 그런 곳이 있었다는 말 그러면 바로 마을.. 또 왜 뭔데? 넌 누군데? 왜 이렇게 새로운 등장인물이 많은 건데? 아 진짜 걸어다니는 거 힘들어 뭐 얘넨 진짜 처음보냈는데? 그니까 잠깐만 지금 2부 새로운 등장인물이 그 천사 영웅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수인같은 애 그리고 에피 그리고 저 재수없는 남자 이렇게요? 뭐가 많다? 뭐가 많아? 왜 이리 와요? 왜 이리 와요? 왜 이리 와요? 스피노 마치와 코쿠오군은 아침에 일어난 인연이 있어야 하겠군요 그런 상황은 그 전쟁과 루지바 전쟁이 있어야 하겠군요 왜 이리 와요? 그렇군요 그 전쟁은 연춘이... 俺たちがぶっ飛ばしてやったけどな さすがだ 本来なら国王軍が対処すべきなのにすまない こちらでも北上してきた別動隊を叩くには叩いたのだが まとまりに書く今の国王軍では追い返すのがやっとだった ゼウが牛耳っていた軍だ 再編の混乱があるのはやむを得ない それにしても奴ら何者だったんじゃ わからない 集団行動に長けていてかなりの武器を持っているものたち 彼らはフォレストランド軍よ バカな フォレストランドとは何十年も前から9000協定が結ばれている 私もにわかには信じられないが奴らの指揮官は将軍と呼ばれていた しかし何かフォレストランド軍だと言い切れる根拠はあるのか それは 君の隠し事に関わることなら無理にここで話さずとも構わない ありがとうでも国王軍の偉いさんにも聞いてもらった方がいいと思う そうか では庵のガレージで話そう あれ将軍もそれで構わないか 君一人ならば問題あるまい わかりました 案内してもらえるかな ええ ついてきて あ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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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おお 何だって 君は密入国者だったのか 密入国って 密入国って 入るのを禁じられている国にこっそり入っちゃうことですよ 悪だな なぜ一人で密入国など 一緒に来た仲間もいたよ けど成功したのは私だけだった そんな危険を犯してまでサンドランドに来た理由は? フォレストランド政権を倒すのに 手を貸してくれる協力者を見つけるためよ なに? 君はクーデターを起こそうとしているのか? ええ 君はクーデターを起こしたのはあいつらの方よ あいつら? そんな危険を起こした 突然 温厚なジャム国王を遊兵して 政権を乗っ取った ブレッド大将軍率いる フォレストランド軍よ 私たちのレジスタンスは 国を取り戻すために戦ってきた ルジバ戦艦であった エピ将軍とも戦ったことがある フォレストランド軍の目的は スジは通っていると思います 私もそう思う ゼウが失脚したのを聞きつけて 行動を起こしたとすれば 特進が行く しかし 軍を動かせば大事になるのは明らかなのに そうまでして我が国に侵入してきた フォレストランド軍の目的は アクアニウムだ バカな ルジバ戦艦は動力にアクアニウムが使われていた おそらくゼウの飛行戦艦にも アクアニウムが使われていたのだろう ルジバ戦艦のアクアニウムは守れたが 飛行戦艦のものは奴らの手に なんてこった ゼウめ ルジバ戦艦のアクアニウムは アクアニウムは何かを知らないところで コクオウに全軍の緊急出動を提言します 軍内に内通者がいないかも調査しなければ アクアニウムはどうする? ルジバ戦艦のアクアニウムは 그럼 이게 앞으로 내용 전개가 안의 레지스탄스 활동을 돕는 느낌으로 갈라나? 야 근데 너 대장군 안됐어? 1부 끝났을 땐 얘가 대장군 됐는데 애니메이션 어쨌든 메카 강화 아 랍토라 꿈을 많이 먹어서 11레벨이 되긴 됐네요 2부 깔고 잠깐만 또 뭔가 다른게 나왔어 아 지금 내가 쓰고있는게 분리철갑탄이야 그래서 세번 때리는구나 어? 75mm포 계량형 레벨3을 찍으면 된다고? 아 이거를? 자 일단은 잠시만요